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리야. 한여리. 이제는 감출 수 없죠 그대 없이 안 돼요 상처가 날 뻔한 마음을 잘 못 줘요 눈물이자만 핑크? 어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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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 핑크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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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여리아 여리아 이미 소설은 완성했어 이제 그걸 실현시키기만 하면 돼 우리가 약속했던 그곳에서 함께 죽는 거야 고마워 유은우 이젠 진짜 안녕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건 소설에서나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걸 깨달아버려서 이제 가려고 고맙습니다